꽃이 뭐야, 앞에? 놀이공원 같아. 진짜 놀이공원 같아. 어떤 파크 아닐까? 약간 테마파크 같죠? 너무 예쁘다, 지붕이. 네, 여러분 테마파크 형식으로 지어놓은 이즈 마일로그라는 시장이에요. 시장이요? 시장? 이즈 마일로, 여기는 이즈 마일로 시장이에요. 아니요, 이즈 마일로고. 네, 이즈 마일로고입니다. 이즈 마일로고. 이즈 마일로고. 이즈 마일로고. 이즈 마일로고. 이즈 마일로고? 이즈 마일로고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이 저렇게 이쁘게 돼있어? 진짜 예쁘다, 형. 이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마켓이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살 거예요. 우와, 이거 뭐? 이 건물 뭐야, 옆에 건물? 이야. 너무 예쁘다. 어, 뭐야 이게? 누나. 응? 자. 우와, 바베큐. 아, 냄새. 이게 저기 러시아 양꼬치. 사슬릭. 사슬릭. 사슬릭, 맞아. 사슬릭. 저희 그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 사슬릭. 먹을 건가요? 네, 먹을 거예요. 사슬릭. 고기가 진짜 크다, 형. 한국 낙꼬치. 여기 무슨 축제 같아. 아니, 크기가 저기 있어. 진짜 꼬치야, 형. 진짜 커. 자, 이쪽으로 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와, 이건 뭐야? 야, 그룩성이야. 저희가 기념품 살 수 있게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온갖 중고 물품들. 빈티지 아이템들이 준비합니다. 여기 저희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여기서 찾으면 진짜 나한테 딱 필요한 거 많아. 쭉 구경하면서 보세요. 예쁘다. 자, 이런 악세서리. 심지어 쓰다가 남은 화장품들 살고 있고요. 와, 진짜. 그냥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왔네. 그러니까, 저 별거 메고 다 파는데. 저기 안경도 벗어나면 쓰러져서. 진짜 하나의 작은 마을 같지 않아요? 네. 진짜 마을이다. 아, 예쁘다, 예뻐. 진짜 예뻐. 여러분, 혹시 발 시려오신 분 없으세요? 아이고, 지금요? 지금? 혹시 발 시려오신 분 없으세요? 아이고, 지금요? 지금? 오뉴얼에 지금. 다양한 양말이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예쁘다. 야, 예쁘다. 너무 귀여워, 누나. 누나 너무 귀여워. 야, 이게 이렇게 많은. 근데 솔직히 양말 예쁘지 않아? 겨울 필수템. 아, 나도 이걸 하고 싶어. 너무 귀엽다, 진짜. 우와, 뭐야. 봄. 아, 예쁘다. 봄가 좋은 곳이야. 우와. 봄이다. 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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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리얼인가 봐. 아니요. 눈 돌아가네, 눈 돌아가. 어우. 거리 예쁘다. 거리 예쁘다. 거리 예쁘죠?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거리 그런 거 있잖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거리 느낌,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장. 왕자의 게임 이런 데 보면 마타고 나오잖아. 마라밤. 이 온도. 이 온도. 이 온도 카나 사나. 우와. 만지면 사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지면 사야 돼요. 사야 돼, 사야 된다. 지품을 사야 되는데. 지품을 사야 되는데. 약간 두 분이. 와, 솔리드 2주 비싸대. 어서 하고 마치지. 진짜 사는 줄 알겠다. 에이 다우전. 에이 다우전. 에이 다우전. 에이 다우전. 바로 파산. 바로 두 명분이야. 누나 진짜 지팡이 신생, 우리. 저거 사면 진짜 지팡이 신생. 16만 원이야. 먹지는 못하고 자리도 못하고 지팡이만 짚고 다녀야 돼요. 저거 우리 그냥 공평하게 한 대씩 때리자, 서로. 파산하고.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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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